안녕하세요 미키글러브 YMK 칼리지 미키입니다 홈페이지에 이렇게 질문이 좀 들어오는 편인데요 질문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궁금한 점 그 다음에 제가 답변을 조금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우리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친구세요 3학년까지 하시고요 전공이 맞지 않아 대학 진학을 다시 생각해 보는데 몇 가지 질문 주신다고 A레벨이 2년 과정인데 이곳의 1년 과정으로 동등한 취급을 받는지 궁금하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2년 과정 맞는데요 1년이든 2년이든 이 시험은 마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결과만 있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 6개월만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11세가 캔브리지 옥스테이포워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시험을 빨리 치는 거예요 빨리 공부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채워야 수능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초등학교 졸업시험, 중학교 졸업시험, 통과시험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시험, 건조고시 같아요 그거를 내가 11살에 맞췄다 그러면 12살에 어플라이 할 수 있고 대학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영재교육 같아요 기간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1년이든 2년이든 상관없고요 중요한 것은 인과된 장소에서 공부를 해서 추천서가 좋아야 되고요 추천서는 될 수 있는 한 영국 좋은 대학은 영국인이 써주는 게 좋습니다 A레벨 2년 과정인 거 아는데 1년 과정으로 동등한 취급 받는 거 확실하고요 수학과학은 어느 정도 자신이지만 영어회화 쓰기 부족한데 1년 안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나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례 무지 많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학교 상황으로 봤을 때 최소 1, 2등급, 수학과 물리 정도는 1, 2등급인데 수학, 수학, 물리가 1, 2등급이면 특히 1등급이면 캔브리치도 갈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임페리얼이 목표로 하고 싶다는데 1년 반 전에 3등급 4시는 너무너무 낮고요 4시는 좀 낮고 3등급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3수하다가 힘들어서 온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임페리얼 들어갔습니다 최종 합격 다 되고 지금 열심히 학교 다니고 있는 중인데요 이 친구가 수학과 물리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적이랑 상관없이 이 친구는 임페리얼 갔는데 올해는 지방에서 온 학생인데 영어가 0이에요 근데 3등급 이렇게 좋은 부분 2등급 이렇게 돼 있는데 3수를 할까 이걸 할까 그래서 이걸 했는데 이번에 캔브리치 최종 합격은 아직 안 나왔는데 어디가 되냐면 인터뷰까지 합격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것 중에 하나고요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1등급이 저희한테 왔으면 캔브리치 거의 확률적으로 아주 높고요 당연히 임페리얼 정도는 가야죠 임페리얼을 만약에 저희가 1등급인데 임페리얼밖에 못 갔다? 저희가 역할을 잘못한 거예요 이게 제가 도와드린 게 별로 없이 그냥 자력으로 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등급 학생 오셔서 저와 같이 좋은 대학 캔브리치까지 찍고 캔브리치가 마음에 안 들면 임페리얼도 갈 수 있는 거고 공대는 임페리얼이 훨씬 더 좋거든요 다만 하나 이게 단점이 25세이시잖아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나이가 많으면 불이익당해요 캔브리치 옥스퍼드는 나이가 한 살 한 달이라도 하루라도 어린 친구를 선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페리얼 칼리지가 더 많이 확률이 있는데 해볼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수학 개설과 수강요금 전 과목이 다 개설되어 있고요 다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문과 학생은 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약한 경우는 문과, 심리학 이런 거 성적 안 나오거든요 수학, 수학, 물리는 괜찮아요 수학, 수학, 물리, 이콘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화학생물도 이과지만 화학생물도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학, 수학, 물리, 화이팅 그리고 좋은 대학 가실 수 있습니다 전국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과목을 이렇게 다른 과목으로 한다 그랬는데요 한번 이렇게 그런 전반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은 저의 경험, 이때까지 왔던 사례 중심으로 해드렸으니까요 1등급 정도면 캔브리지 충분히 갈 수 있고요 3등급 임페리얼 충분히 하게 2, 3등급 충분하게 갈 수 있는데 저희가 역할을 잘한다면 2, 3등급 학생도 캔브리지 갈 수 있다 여기에 결론이 되겠습니다 질문 또 궁금한 점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미키글러브 YMK 칼리지 미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